네 안녕하십니까 성현이 형은 양동아 원장입니다. 성현이가 지금 2월 6일날 처방을 받았죠. 2월 6일날 처방을 받았으면 지금 섯살에서 약을 두 번씩 복용하고 있나봅니다. 그래서 좀 약이 남아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. 약 잘 복용하더니 다행입니다. 그전에 복용하시고 약이 3-4일 정도 남으면 다시 한번 연락주시기 바라고. 성현이가 10월 1월 중순부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급성기는 벗 난 거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빠르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 를 하시면 조만간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이 조금 남으면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